안녕하세요 오늘 판매하는 먹갈치 입니다. 이 줄이 지금 빨간 줄로 3개 묶여 있죠. 이렇게 얘하고 얘는 검은색이 묶여 있죠. 틀린 거에요. 얘가 더 가격이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제인은 가격이 3만원 차이 나요. 정확히. 소갈치구요. 이거 먼저 무게수 하고 마리수 세워 볼게요. 우씨알 입니다. 우씨알 3진 넘구요. 뒤집어 볼게요. 속시알 3진 넘습니다. 이것도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볼게요. 3진 넘네요. 3키로에 10마리 올라갑니다. 뱉어진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손질하지 않고 3키로로 맞춰서 보냅니다.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좀 껍질이 벗겨진 게 있는데 얘도 뱉어진게 그렇게 많이 안 보이죠. 좀 터지긴 했어도. 3지 넘구요. 속시알 입니다. 3지 넘구요. 3지 좀 델뚱말뚱 하죠. 그죠. 자긴가. 3지 나오네요. 하나 더 뒤집어 볼까요. 무시알이 커요. 속시알이 3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구요. 이것도 3지 나옵니다. 3키로에 몇마리 올라가는가 재 볼게요. 3키로에 11마리 올라갑니다. 이것도 손질하지 않고 보내 드릴게요. 거의 속시알은 3지 이에요. 3지 인데 약간 차이가 있네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잘하십시오. 2지Ну 2시 9시 10시 11시 14시 감사합니다.